o.k. so 16 let's take a look at this. do you remember this? 이거는 for more 이거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for 이 부분을 충분히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대충 firmer 이게 아니에요 for for 이거예요 for 뭐 그냥 뭐예요 우리 예전에 normal 배운 적 있죠 normal 노말 아니고 normal formal formal for ma form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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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 ma 여기 L은 dark L이라고 해서 그냥 모음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소리 L은 자음이고요 dark L은 유성음 및 모음에 더 가까워요 되게 경계선이 좀 애매모호한데 모음 처리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더 정확한 발음을 내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ma 하세요 FORMAL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음성인식에 돌려서 여기다 대고 했을 때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특히 왜냐면 L을 자꾸 ㄹ 받침으로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ㄹ 받침을 하면 일단 FORMER 이 되는 거죠 FORMAL FORMAL FORMER FORMER 결국에는 ㄹ 하고 ㄹ 이 차이예요 FORMAL FORM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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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퀴즈 할까요? 네 하죠 그러면은 1번 2번으로 갈게요 1 2 OK READY FORM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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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가 안 되셨다고요? 다시? OK ROUND ONE 그러면 FORM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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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멀인지 멀인지를 들으셔야 돼요 You have to listen for that particular part where I would be saying the dark L or the ER sound OK? OK very good 1 2 2 1 2 OK ROUND NO. 2 자 두번째 ROUND 돼요 FORM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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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? FORM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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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It's 2 1 2 2 2 1 네 잘하셨어 다 맞으셨나요? 다 맞으셨나요? 이라감은 1 6 3 4 5 1 볼 테 disorders 2 2 3 3 3 4 4 4 4 2 3 6 1 2